오늘은 맛있는 삼겹살을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고기 맛집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특히 더 맛있는 집들은 알려지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서울에 있는 고깃집들 중에 타클라스에 속한다는 고깃집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충정로역 5번 출구 근처에 위치해 있는 고깃집 두툼입니다. 두툼은 생긴 지 오래된 곳은 아니지만 잘 숙성된 고기가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습니다. 저는 이제야 방문을 해봅니다. 주차는 불가이고 근처 유료주차장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영업시간은 오후 3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고 주말은 1시부터 영업합니다. 21일 동안 숙성된 고기를 맛볼 수 있는 두툼입니다. 두툼, 숙성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 내부는 적당한 사이즈로 전부 원형 테이블 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분들 친절하고 오후 6시 전부터 웨이팅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고기는 삼겹살, 목살, 한경살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메뉴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류도 아주 다양하게 있고 한라산이랑 대선소주가 있는 게 좋습니다. 밑반찬부터 빠르게 세팅이 되는데요. 구성이 보기 좋습니다. 명이나물이랑 백김치, 대파랑 다 먹기 좋았습니다. 시원하게 한라산으로 소맥부터 한 잔 시작해 줬습니다. 무생채도 나오는데 이거 맛있네요. 화력 좋은 숯이 들어오고 불판이 특이하게 보입니다. 삼겹살 2인분에 껍데기 향정살 1인분을 주문하였습니다. 삼겹살 두툼하니 때깔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잘 숙성된 것 같네요. 5겹살이어도 좋을 것 같은데 껍질이 없는 삼겹살인 게 살짝 아쉽습니다. 여긴 고기 1인분이 170g으로 18,000원이니까 저렴한 곳은 아닙니다. 대신 서비스적인 면이 좋습니다. 고기도 직원분이 먹기 좋게 다 구워줍니다. 그리고 멜젓부터 생와사비랑 있는 것도 다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고기 굽지 않고 편하게 앉아 있으니까 대화하기 좋습니다. 확실히 직원분이 능숙하게 고기 때깔 좋게 잘 굽네요. 삼겹살 먼저 구워주는데 영 분홍빛이 나오는 게 신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력 좋은 숯에 고기는 빠르게 구워주고 직원분이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됩니다. 두툼의 삼겹살 예상했듯이 상당히 감칠맛 있게 고기가 맛있습니다. 삼겹살에 육즙도 살아있고 숯 향이 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기 퀄리티가 좋으니까 항상 손님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삼겹살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만 소금만 살짝 찍어서 먹으면 충분히 입안이 즐거워집니다. 고기 먹고 있을 때 직원분께서 새송이 버섯도 통으로 구워줍니다. 두툼은 보니까 사이드 메뉴들도 괜찮아서 여러 명이서 방문해서 이것저것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날 두 명이서 방문해서 고기 먹으니까 배불렀습니다. 두툼 여기도 고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먹기 좋습니다. 멜젓에 찍어 먹는 것도 좋고 생와사비랑 먹는 것도 맛있습니다. 고기 먹고 있는 동안 새송이 버섯도 다 구워줬습니다. 버섯즙이 살아있는 새송이 버섯도 고기랑 같이 먹기 아주 좋습니다. 고기가 맛있으니까 소주도 정말 술술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껍데기 항정살도 고주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항정살과 다르게 껍질이 있는 항정살로 색달나 보입니다. 역시나 직원분께서 먹기 좋게 고줍니다. 껍데기 항정살은 정말 추천하고 싶은 부위입니다. 비계처럼 보이지만 덜밀살처럼 식감이 굉장히 좋고 고소하게 맛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소주안주로 딱입니다. 처음 먹어보는 부위인데 그냥 항정살보다 맛이 더 좋습니다. 서울 충정로에서 정말 유명할 수밖에 없는 고깃집 두툼인 것 같습니다. 잘 숙성된 고기 퀄리티는 어디에 내놔도 빠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가볼만한 고기 맛집이구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